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 기록해 놓고요. 명령 단추나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화면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개발 도구 탭이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옵션에 가셔서 우리는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서요. 개발 도구가 체크를 안 되어 있다면 체크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매크로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미리 작업할 영역만큼 범위를 지정하지 마시고요. 꼭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범위 지정하시고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 거를 해야만 매크로 기록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셀 하나 클릭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개발 도구에 코드의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매크로 기록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매크로 이름을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라고 문제에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첫 번째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다가 서식 적용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라는 아까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뀌어 있고요. 현재 작업하는 내용들은 기록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입니다. F 우리 범위를 F6부터 F15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릅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할 때요. 양수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음수 그 다음 세미콜론 0에 대한 값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순서예요. 양수 음수 0입니다. 먼저 양수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에다가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양수라면 0보다 크다면 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색깔을 먼저 넣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0 이라고 넣었습니다. 이 0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인데 숫자가 없을 때 자리수를 0으로 표시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하기 편하게 양수라고 썼던 글자는 지우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넣었던 거고요. 파란색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는 양수에 대한 서식이고요.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음수를 입력하는 칸이라고 했잖아요. 음수는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색깔명을 넣으실 때는요. 대가루를 묶어서 색깔명을 입력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동일하네요. 0,0, 0.0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콜론 영역에 입력한 거는 음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요.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0에 대한 서식은 0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넣었던 거니까 지울 거고요. 0일 때는 검정색 별표 기호를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색깔은 기본색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이라고 따로 색깔명을 넣지는 않습니다. 다른 검정색이 아닌 색깔을 넣을 때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녹색 색깔명을 넣지만 검정색일 때는 색깔명을 넣지는 않고요. 별표 기호를 넣으라고 했는데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온별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별표가 8번에 있습니다. 8을 더블클릭하시거나 키보드 8을 누르시면 별표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큰 따온별 문 꺼서 별표.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적용하는데 양수일 때는 파란색의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 첫 번째 서식을 작성했고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한 다음 음수일 때는 문제에서 빨간색의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0일 때는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를까요? 어? 서식이 바뀌어 있네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에 대해서는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범위가 지정된 걸 아무 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범위를 해제해 놓으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조금 전에 기록한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만드셨잖아요. 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 하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단추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컨트롤이라는 그룹 안에서 삽입을 눌렀을 때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위치가요 B2셀부터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드래그 하실 때 그리실 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시면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래그 하자마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서식 적용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과가 있는 거는 우리 결과 시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서식 적용 결과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서식 적용 내가 기록한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단추 하나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혹시나 텍스트를 바로 수정하지 못했을 때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또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 연결하는 단추까지 만드셔서 연결 작업을 해보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도 기록해 볼까요? 비어있는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범위는요. 아까 사용자 지정 서식을 넣었던 F6부터 F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의 소수 자릿수 하나, 한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러면 숫자에 가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1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음수에 대해서는요. 음수는 검정색 마이너스 1, 2, 3, 4 형식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음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2, 3, 4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서식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미셀 하나만 선택해 보시고요. 범위 정된 걸 해제하기에서 이미셀 하나 클릭하시고 조금 전에 음수 숫자의 소수 자릿수 1로 지정했던 서식 해제에 대한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리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가 있고요. 2, 2부터 F3까지 드래그하시고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서식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이 될 거고요. 서식 해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의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는 서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크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현재 이름을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범위를 2, 6부터요. 2, 13까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입력된 2, 6부터 2, 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소른 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U, 한글로 U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양수, 음수, 영의 값이 아니라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입력된 값이요.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까 색깔명을 넣으셨던 대가로 넣으시고요. 혹시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글로 U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U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어요. 그럼 두 번째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1과 같은 경우는 U라고 표시하고요. 셀 값이 0하고 같을 때는 같습니까? 0이라고 넣으시고요. 이 경우에는 무라고 입력하라고 했어요. 무라고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처리하셔서 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0일 경우는 무라고 바뀌어 있고요. 1일 경우는 U라고 바뀌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하나만 선택해 보시고요. 지금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하셨어요. 다시 한번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일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같은 범위예요. 자격증이 있는 E6부터 E13 영역을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에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서식을 넣었던 거를 이제는 서식을 일반으로 바꾸래요.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러면 숫자로 다시 바뀌어서 표시가 되네요. 암호셀 하나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해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고 E2부터 F3 영역에다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이름을 일반이라고 해놨네요. 해제라고 해야 되는데 매크로 이름 조금 이따 수정을 할게요. 지금은 음... 네, 우선 일반 한번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름을 사실 해제라고 했어야 되는데 매크로 이름을 잘못 기록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긴장해서 저처럼 잘못 입력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해제라고 썼고요. 매크로 이름 자체를 잘못 입력했어요. 수정하는 방법은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이제 코드에 가시면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편집을 한번 누릅니다. 편집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매크로 기록하셨던 거 서식 적용, 서식 해제, 서식이란 매크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반이 아니라 해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편집을 누르셔서요. 해제라고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단추해서 매크로를 지정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이라고 되어 있었던 게 뭘로 바뀌어 있나요? 해제로 바뀌어 있어요. 편집을 눌러서 수정하셨기 때문에 바뀌어 있고요. 이제 서식 한번 눌러보시면 자격증의 숫자가 1이면 6, 0이면 무라고 표시가 됐고요. 해제를 클릭하시면 다시 숫자로 표시가 돼서 기존에 입력된 일반 형식으로 일반 서식으로 표시가 돼서 숫자 0, 1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실습해 보셨고요. 저희 교재의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예제들을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